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한번 마인클래스트 한번 해보려는데 서윤아 빨리 먹어 첫번째로 한번 저희가 저희 이름이 정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름을 바꾸기 싫어서 그냥 스티브로 샀습니다 맞아요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냥 귀찮았어요 다음 번에는 빅토리TV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오늘 야생 그냥 한번 해볼건데요 얘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야생을 쉬움으로 해 괜찮아 나무부터 됐고 됐고 나뭇개 나뭇개 일단 캐자 캐고보자 캐고보자는 서윤의 의지입니다 일단 이게 나뭇잎 먼저 캐 나뭇잎은 또 그래야 이게 흉터가 안납잖아 바로 집 근처에 뭐 흉터가면 기분 안좋지 오늘의 근데 저희가 주제를 한번 나무집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야생에서 살아남기고요 아니 잠깐만 왜이렇게 어두워 아 좀 밝게 할게요 야생 우리가 뭐 나무집 나무 위에 집을 엄청나게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흥미로운 영상이 많은데 그것 좀 벌써 저녁이 되고 몬스터 나올텐데 야 몬스터 지금 평화룡이야 서윤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해서 지금 저희가 평화룡으로 했거든요 이제 너무 실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나중에 곧 이제 야 좀 횃봉 우리가 필요해요 아침으로 해 야 지금 막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해가 지면 어떡해 동굴이 있어 오케이 우선 저는 우선 작업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여서 동굴이 있는데 어딨지 야 우선 어딘가에 묻자 빛나는 곳 빛나는 곳 잠시만 잠시만 이거 평화룡 맞아? 방금이 좀비같은거 맞나 아니 좀비 아니야 호빈 맞냐 아니 방금 전에 어떤 너랑 똑같이 이분도 봤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큰일 났으니 이제 히로빈 누락처럼 아니 아니야 히로빈 아냐 야 근데 너 이거 왜 여기다가 놨냐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할게 그럼 니가 가져와 땡큐 땡큐 근데 안 보여요 물 근처에 가있자 여기 근처에 우선아 여기 근처에 동굴이 있어 동굴 어디? 동굴 들어가면 뭐해 더 어디 없지 어 여기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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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집게 있네 같이 가 여기서 나무 캐자 어 이쯤에 있겠다 오케이 일단 우선아 지금 지금 여기서는 도저히 안이 안보이니까 진짜 침대는 못만들겠고 침대 이상한지 어떻게 만들냐 굴이 묵을 곳이 필요해 여기 아 뭐야 뭐가 나무 거 뭐가 아 진짜 어색네 그럼 작업대 내가 만들어둬 고등으로 고깽이들이 만들어줄까 아니 닿 뿔이 필요해 너 빨리 동굴 찾아봐봐 내가 무슨 남발자리에다 말했지? 우선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을까? 물에 물고기라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연어 같은 거 아니 아니 그거 진짜 잡으면 잡을 수가 있어 일단 빨리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겠다 아이쿠 저기 위에 뭐 본 거 갖다 봐야 될 거 아 우선 수환아 제발 아침으로 되게 해 안 돼 그런 건 사기야 사기 일단 내 집 만들고 있을까? 얘 지금 남은 걸로 야 그럼 야생으로 해 싫어 싫어 너 집 같은 거 만들어도 남으로 참나무 없지 응 빨리 해뿐이야 너 집 뭐 먹고 만들어? 빨리 해뿐이나 캐 너 집이나 만들고 있어 아 빨리 해뿐이나 캐 아이씨 어두우니까 그니까 어두우니까 그래 너 욕 쓰지 마 진짜 못 알겠어 얼마나 화나겠어 아니 이날 저이가 어이씨 어두워 죽겠어 안 보여 하나도 안 안 보여 그니까 나도 뭐가 나무인지 뭐가 나무인피인지 모르겠어 안 해도 안 해 아침 되게 할게 내가 안 되지? 아니 아니 하지마 그런 건 사기야 기다려야돼 어이씨 어두워 죽겠어 박윤준 네턴트한 거 선임인 거 아시죠? 아니요 모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어? 거기 내가 일단 해놨나? 일단 여러분들 히로빈을 뭐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 히로빈은 너무 무서워서 그러진 마세요 뭐 히로빈은 헐까진 많이는 안 나옵니다 정우진 동굴 안 보여 여기 근처에 동굴이 많다니까 찾았니? 찾았어 일단 넌 나한테 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내 이름표 보이지? 에이씨 잠깐만 그래 너가 이 꽃들 좀 키해 난 무서워서 못 키겠어 베스티 에이 베이비 스티브로 하지 말라니까 정찰리 정쌤으로 하라니까 나 그래서 나 안 때렸다 나도 안 때렸거든 동굴 어딨어 여기서 여기다가 집을 내가 지을게 아니 일단 빨리 해풀 주키네 꽃을 다 캐? 일단 아잇 그럼 집부터 만듭시다 아니 일단 꽃 캐 꽃을 캐야 이제 빨리 아침 돼야 되는데 우진아 그럼 여기 우진아 꽃을 캐야 돼 어 우진아 여기 동굴 뭐? 이쪽에 동굴 있어 앉아있다 우선 그냥 아침이 되게 해야겠다 내가 할게 그럼 여러분들은 네가 집 짓고 있어 네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건 사기 근데 하도 얘가 다 열어어 태어나 집 집 집 태어나 이리와 일로와 여기 아니 집을 지어야지 색깔 때문에 일로와 야 우선 집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여기 살아봐 아니 지금 저기 평지 있지? 저기 꽃 있는 곳 응 넌 네가 캐 난 못써서 못 캐게 쓸거지 왜 아니 문 담아 오케이 여기 작업돼 있는 곳이야 잠깐만요 고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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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날부터 나무 줄게 내가 너한테 야 여기 야 만들어 나무로 나 어떻게 보여 나 예뻐 나 예뻐 됐지 그런 바람에 묻어 그래 야 이거 왜 뱉어 이거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무서워 네가 무서워 꽃 꽃 꽃 꽃 이거 물어보기엔 됐잖아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꽃 네가 부그라고 난 무섭다고 나 가만히 놔둬 저기 상상할까 아이 몰라 그냥 내가 오유 씨 그럼 이거 참나무로 만들어? 뭐야? 참나무로 만드냐고 응 나중에 번개 받았을 때 어떻게 알고 상상 분명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석탄은 바로 근처에 동굴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근처에 동굴에 하나도 없네 이 모양 안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 참나 내가 거기 집 집에다가 그냥 발굴을 갈게요 집에서 오케이 헉 슈음이야 아니면 봉화로움이야 봉화로움 헉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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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아이 슈음이야 어떻게 안해 일단 여기 근처가 동굴에 생겨서 땅이 기름진 건 맞아요 땅이 기름진 않으면 뭐냐 땅이 좋다는 뜻이에요 우선 땅이 기름지니까 아 그냥 화로를 만들자 화로 안에 있다 뭐 나무 같은 거 두면 나무 어떻게 밝았잖아 맞지 잘 찍어 나무 너무 다 쓰지마 너 화로부터 일단 너 나무도 만들어 나무 개소만 해 복귀 만드는데 나무로 복귀야 나 계속 이렇게 자 그람 빠져보 오진아 이 나무 좀 캐줘 뭐래? 아니 여기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 어차피 캐야 되니까 네가 좀 캐줘 나무니까 깨끗이 그래야 우진 봐봐 아 잠깐만 나 지금 길이 떨어져있다 아니면 나무도 이렇게 포함시킬까 집을? 아니 그럼 집이 일단 빨리 오진아 아니면 집을 좀 좁힐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집 넓게 해 지금 넓게 해 최대한 넓게 일단 이길걸 에잇 자 우선 화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나무 같이 부셔 도둑 도끼를 만들었어 내가 도끼 만들었어 도끼 있잖아 상자 만들어도 상자 아니 내가 켤게 나 도끼 있어 가만히 있어 설마 그럼 내가 나무니 같이 나무니 캐 나무니 캐기야 제일 어려워 우리는 진짜 우선 나무를 우리가 많이 캐야 돼 그래야 우선 나무를 하나 넣지 만들고 있어 정말 나무 다 쓴 거 아니겠지 아니 아직 아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유리창도 만들어야 돼 유리창 그래 그럼 여기 근처에 물이 있잖아 응 네 여기 근처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 타고 하면 될 거 같아요 야 너 진짜 응 뭐 여기 이렇게 봐봐 딸랑 이렇게 남아도 그 아이씨 괜찮아 일단 근처에 나무 좀 더 잘 치웠어 자 그럼 쉬움으로 바꿀게 아니 아직 바꾸지 마 아 나 집부터 만든다 그럼 쉽게 맞겠습니까 어 어 저희들은 마크 초보거든요 맞아요 저는 우선이부터 잘하죠 뭐래 맞다 왜 뜨끔해 씨 거기서 60개 만들었어 나무 상자부터 만들어줘 이거 상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상자로 이렇게 하면 끝 그냥 상자가 엄청나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바다 그걸로 해야 돼 뭐 흙 돌로 할게 계속 지금 광산 가려고 하잖아 집에서 광산한다 야 이거 뭐야 응 이 안삼 아 이거 그 뭐지 나중에 그 상자에 금고 같은 거 응 그럼 다면 상자 아 우리 상자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우리 상자는 여기다 두고 그냥 또 만져요 나무랑 그것 좀 캐와 나무대 64개밖에 안 남았어 나 지금 404개나 있는데 그럼 줘 빨리 줘 잠깐만 오케이 빨리 좀 타려고 해 근데 너 왜 안 때려지지 아 좋다 오래 예 어 갑자기 랩이 났어 야 나 나 유리창 좀 구하고 올게 지금 빨리 이 다음에 나한테 줘 저기 지금 바다가 어딨냐 근처에 모래 같은 거 어디다 왜 이렇게 랩이 났냐 저쪽에 있네 캐고 와 아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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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절대로 저렇게 못 때면 안됩니다 됐지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나무칼을 만들어야겠어 아니 나 어차피 야생이라서 만들어야 돼 맞다 일단 이 야생이니까 이 몬스터들이 잘 드러나는 곳에 있어 게다가 산이니까 몬스터도 엄청 많은 거야 일어나자마자 와 이제 몬스터 없겠지 하는데 갑자기 앞에 안녕 꽝 근데 요즘 몬스터들은 강해서 다 그런 거죠 뭐야 여기 엄청 좋은 동굴이 있어 어? 기름져 아니 되게 깊어보여 어디 여기 근데 좀 위험하게 저게 뭐 떨어졌어 뭐가 뭘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동굴인데 으아이씨 저거 설마 너 다 이놨냐 어떡해 저게 내 몰이도 있었는데 좀 웃어진다 저기 뭐 있다고? 그래도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은 마 잠깐만 그냥 가져올 거야 응 가져와야 돼 너 어딨어 오 뭐야 너 여기 왜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너 어딨어 빨리 티피시켜줘 시간 지나면 없어져? 티피시켜달라니까 어딨어 어딨어 그 동굴 여기 바로 앞에 어디 아이고 도전히 그려야겠다 안 돼 또 티피시켜줘 어 저기 양이 있다 양이 잡고 갈게 어 그래 그래 우리가 침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 어 뭐야 여기도 동굴 있었네 뭐지 여기는 별로 안 길어 빨리 티피시켜 둬 아 저게 없어 아무도 빨리 내 아이템들도 빨리 내 아이템들 니가 오면 될 것을 어딨어 어딨어 네 여러분들 이거 파쿠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버섯거지 저기 철도 있어 철? 키워야지 와 안돼 또 실패야 실패 재미정 또 해줘서요 또 지피해줘 아 잠시만 나도 가야된다고 집이 어딨어 너야말로 나한테 좀 지피시켜줘 아이씨 안되겠다 여러분들 비겁하지만 어딨어 내꺼 내놔 나한테 없어 왜 나한테 내놓으라고 해 그니까 어딨어 니가 나 여기 나 집에 빨리 유리나 구해줘가 내 아이템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어디있다 왜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어 아직 안 사라졌다 다 먹어 와 정우대 진짜 비겁한 짓이죠 진짜 비겁한 짓이죠 정우대 비겁한다 아아 아니면 여기다가 양동이에 나중에 양동이에서 저기 내려가게 해 이래 빨리 석탄 캐 빨리 석탄 캐 저기에 철도 있었어 빨리 석탄 캐 캐 캐 아니 저기에 철이 있었어 아 빨리 석탄 캐 라고 아니 나 내꺼야 어디가 해 나 보관해 나중에 한금사가 만들기 오케이 오케이 양털 우선 한 개 구워서 여기다 줄게 아 자꾸 떨어진다 이거 모래로 해줬자 여기는 왜 그렇게까지 귀하지 않잖아 여기는 양털 넣어놓을게 나무 왜 막힌 것 같아 야 활어 어디다 둬 음 음 상자 옆에 나무 씻고 올게 빨리 또 회의 점 온다 비오면 진짜 아 여분 안에 들어가 있어 나무 없어? 나무 많지 어 뭐야 아니다 오케이 여기 나무 좀 줘 여기 나무 안에 여기 화려했다 나무 넣어 그래야 우선 밝아줘 빨리 문으로 할게 참나무 오케이 오케이 밝아졌어 빨리 이제 만들어 어 훨씬 밝아졌어 네 여러분 이게 꿀팁입니다 헬플 없을 때 우진아 일단 여기 캐야 돼 뭐 어디 일단 너 빨리 광산 가 아니 그게 광산이 아니야 지금 못 가 왜 너 나무 많지 몇 개 있어 47을 하고 29 어 뭐야 벌써 꺼졌어 뭐 맞아 원래 문이 원래 잘 안돼 나무 빨리 캐오게 아 나무 말고 빨리 돌조 캐오라고 이 녀쓰가 그럼 나 여기 아 우진아 내가 여기 비워놓은 부분은 유리 할 부분이니까 메우지마 되게 비워놓은 뭐야 아 뒤에 너처럼 똑같이 생긴 얘가 있었는데 자 우진아 내가 광산 갈게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만들게 잠시만 아 잠시만 왜 곡괭이 만들어야지 아냐 곡괭이 줄게 내 곡괭이 내가 내 곡괭이 줄게 뭐야 쑤쑤쑤 만거잖아 쑤쑤 자 여기 나무 땡큐 엄청 많대 그럼 어디 광산을 어디서 할까 여기 살자 여기 여기 산다 오케이 일단 우진아 여기 다 매워 그래야 아니다 그냥 나중에 매워하겠다 뭐야 뭐야 그거 도와줬어 뭐 내가 바로 채울게 빨리 너 너무 싫단 말이야 아 진짜 횃불 키우러 갔더니 네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단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만 있어 아이 드디어 도망가 구울만한 거 있냐 음 꽃 구워줄까 아님 모명이 있는데 야 모모 구운 모모 구운 그걸로만 하는 거지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광산은 흑이 구워지려나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가 유리가 만들었어 야 너 제발 좀 빨리 해줘 거기 좀 가라고 다음날에 폭풍 가야돼 여기다 그리고 여기도 매워 여기 지붕 만들어야 돼 지붕 만들어야돼 지붕 만드는데 나무 엄청 많이 피드려 근데 지금 여기서 지붕 만들면 안 돼 그럼 이게 점프가 안되잖아 나무 모명 낫는다 나무 모명 낫는다 뭐? 아니 근데 그거 구우는 거야 나 지금 나무 있어 연료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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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때려줘 아 안 때려줘 넌 때렸냐 아니 안 때려줘 가 가 안 때려진다니까 알겠어 나 더워 둘이 가 빨리 캐 내가 뭐 때릴게 뭐를 볼 나 저거 고개가 없어 니가 캐 손을 하나 부셔야지 뭐야 나 뭘로 때렸어 유리로 때려 뭐야 유리 대비자 엄청난데 진짜 평생 여기 있어야 되네 아이야 미안해 야 제발 때리지마 까서 안 때려 내가 이거 싶은데 난 아 우진아 오케이 우진아 빨리 줘 너 다음날 지금 바로 광선 걸어가 아니 지금 내가 볼게 여기 둬 이거 지붕 만들어 지금 여기 유리도 나온 거 앤수 오씨 아무것도 안 보여 오씨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지붕 만들게 내놔 내가 지붕 만들게 내놔 아니 내가 지붕 할거야 유리 지붕 만드는 거야 소원아 나한테 미안한데 여기 땀에 안 된다 나도 알아 아 아 맞다 아 맞다 유리 안 떨구지 유리 유리 떨구 유리 유리 끝내버릴게 아 몰라 우진아 그냥 끝내버렸다 아침에 하자 지금 그냥 버텨지 뭐 그냥 버텨지 뭐 장작 넣어 그냥 여기 있다 안 했다 아무거나 넣어 그럼 모병 넘는다 뭐? 아니야 아니야 면목을 심어야 돼 여기 있다 아 뭐야 뭐야 안 가져 아이씨 빨리 뭐라도 넣어넣기 빨리 아무거나 염료했다 너 야 안돼 뭐야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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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